자, 스방중등실력편 유니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어 들어가기 전에 본문에 나오는 언을 먼저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접조사 RE가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백과 again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against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리어카 있죠? 영어다운 표현은 아니지만 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우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리어카는 수레가 뒤에 있죠? 그래서 위가 백의 의미가 되고요. 리필하면 우리 패스트푸드는 가서 콜라 다시 채울 때 리필하죠? 위가 again, 다시 라는 뜻입니다. 다시. 백과 again의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원의 첫 번째 플렉스 플렉트가 나오는데요. 어니. 플렉스 플렉트는 밴드의 뜻이고요. 이게 구부리단 뜻입니다. 구부리단. 발음이 플렉이니까 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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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를 구부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플렉스 타임은 우리가 유연 근무 제도라고 합니다. 구부릴 수 있으니까 좀 융통성 있게 시간을 조절한다는 얘기죠. 1시간 일찍 출근하면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 유연 근무 제도. 그 다음 제트의 원은 스로우 던지다라는 뜻인데요. 장난감 제트기를 던지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장난감 제트기를 적어볼까요? 던지다. 그 다음 인젝트는 안으로 던져 넣어서 주입하다, 주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부담 없이 한번 보고 갑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제도를 간단히 소개하는 거니까. 자, 넘어가죠.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 리플렉트 리플렉트 자, 라이트 빛을 리플렉트하다. 뭘까요? 리가 우리 백, 어게인 두 가지 의미가 있대 있죠. 뒤로, 이건 백이 옵니다. 뒤로, 플렉트는 우리 밴드 구부리다죠. 자, 뒤로 구부리다. 뒤로 빛을 구부리다. 그래서 반사하다는 뜻이 됩니다. 반사하다. 자, 조금 추상적인 의미로 반영하다 이런 의미로도 씁니다. 반사 반영하다. 리플렉트 리플렉트 그 다음 단어 플렉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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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킹 어떤 생각 사고일까요? 플렉서블한 플렉스는 구부리다 해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부릴 수 있는 사고 방식이야. 구부릴 수 있는 뭐죠? 아주 융통성 있는 융통성 있는 유연한 항상 다른 사람 생각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유연한 사고 플렉서블 띵킹 자, ITY는 명사, 전미사니까 이거는 융통성 융통성이란 뜻이 되겠죠. 융통성 플렉서빌리 융통성 플렉서블 플렉서블 세 번째 일렉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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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일렉트릭 파워 어떤 힘일까요? 일렉트릭한 힘 일렉 할 때 렉이 렉트릭 이죠. 렉 걸려서 트릭 깜빡깜빡 트릭을 쓰는 렉 걸려서 깜빡깜빡 트릭을 쓰는 깜빡깜빡이는 정기 그래서 정기의 이런 뜻이 되고요. IC나 ICAL 끝나면 경룡사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ICA로 끝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일렉 트릭 컬 이것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렉트릭 일렉트릭 그 다음 Punish Punish P-U-N-I-S-H Punish The bad guys 나쁜 놈들을 Punish 하다 남의 밥을 함부로 Punish 먹는 밥을 퍼가면 열받겠네 시방 하며 그 사람을 처벌 하다 The bad guys 나쁜 놈들을 Punish 처벌 하다 자 혼동어 위로 가볍게 암기 안되더라도 가볍게 확인하고 갑니다. 자 F로 시작되는 Punish 는요 이거는 공급 하다 또는 가구를 비치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단어 Punisher 가 가구란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Punish 는 처벌 하다 Punish 는 공급 하다 비치 하다 Punish Punish 그 다음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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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Threat 건강상의 Threat 은 뭘까요? 자 쓰러뜨려서 먹는다 식인종이 사람을 쓰러뜨려 먹는다고 협박하는 거야 그래서 위협 협박 이런 뜻입니다. 위협이나 협박 Threat Threat 그 다음 Re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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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Offer Offer가 제한이죠. 제한을 Reject 하다 제한을 Re가 앞에서 빼기 의미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뒤로 Zek 던져다 던지다 Zekse는 Throw의 의미로 이미 받죠. 뒤로 던져버려 제한을 뒤로 던지니까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다 거절하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Reject On Offer 제한을 거절하다 Reject Reject 그 다음 Object Object 자 Object 당연해요 Object 뜻이 많이 있네요. Underwater Object 물속에 있는 Object 는 뭘까요? 자 제가 뜻을 한꺼번에 외웁니다. Object 업고 Object는 Throw 던지다 한 뜻이었죠. 업고 던지면 물건의 목적에 반대하다. 물건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반대하면서 업고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Object는 물건이란 뜻이 되고요. 또는 물체란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Object Object 그 다음 두 번째는요 Object Obline 인생의 Object는 뭘까요? 업고 던지면 물건이 뭐에 반대하다고 있죠? 목적이었죠. 두 번째는 목적이란 뜻이 있습니다. Object Object 자 세 번째는요 업 이번에는 Object죠. Accent 가 뒤에 있네요. 동사일 때 Accent 가 뒤에 없네요. 업고 던지며 물건의 목적이 뭐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이 되네요. 이때 Object의 명사가 뭐냐면 Objection 되고요. 이게 반대란 명사의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Object Object 자 마지막 단어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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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은 Edit 뭐하다? 에세이를 뒷처리하며 Edit 뒷처리하면 에세인 에세이를 뒷처리하며 편집하다 편집하다 Edition 하면 명사로 천집된 거니까 출판문에 판 간행물 할 때 판 간행 The first Edition 하면 첫 번째 판이니까 뭐라고 부르죠? 첫 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됐죠? Edit Edit 편집하다 자 스피드 리뷰 복습 들어갑니다. Reflect Re가 뭐였죠? 백염이었죠? Flex 가 Bend 구부리다 뒤로 구부려서 반사 반영하다 Flexible 구부릴 수 있는 거니까 용통성이 있는 유연한 그 다음에 Electric 렛 걸려서 렛 걸려 트릭 쓰며 깜빡깜빡거리는 게 뭐였죠? 정기 정기 의 그 다음에 Punish Punish 남의 밤을 Punish 방세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처벌하다 그 다음에 Threat 쓰레 쓰레 때려서 먹는다고 뭐하다 위협하다 협박 아 위협 협박 명사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Reject 자 뒤로 던져서 뒤로 던져서 뭐하다 거절하다 그 다음에 Object Object Object의 첫 번째 Object가 Accent가 합해오면 어떤 뜻이 있었죠? 자 업고 던지며 물건의 목적의 Object에서 두 번째 Accent가 오면요 반대하다라는 뜻이었죠. 물건 목적 동사로 반대하다 그 다음에 아 여기까지가 마무리 아닌가요? 아 하나 더 남아있네요 Edit Edit 이 뭐죠? Edit 에세이를 뒷처리하며 뭐하다? 편집하다 여기까지죠 수고하셨습니다.